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규어가 도착했어요 짠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3개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 해서 21,6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피규어샵에 갔더니 이게 개당 7,200원에 판매 중이더라고요 저는 예약 구매를 했는데 시중가랑 똑같이 구매를 해서 심지어 시중에 출시된 것보다 더 늦게 받았어요 제일 먼저 이 아이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하트를 들고 있고 응원봉도 들고 있고 라이언 하트 & 펜라이트 세트래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양한 표주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리퍼가 필요 없고 접착제도 필요 없대요 얘는 리본 라이언 얘는 부속품이 따로 없네요 그냥 이렇게 리본 쓴 라이언이고 얘는 후드 라이언 그냥 후드 라이언입니다 이 아이부터 개봉해 볼게요 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그리고 설명서랑 설문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저의 조립을 도와줄 사람이랑 함께 조립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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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밑에 받침은 3개가 이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3개 세트 모두 완성을 했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